오 마이갓! 들어가세요. 아 너무 많으셨잖아요. 한글씨. 아 네, 아 네. 지금 너무 고생했습니다. 2017년은 어떠한 아이가 되셨는지 2017년은 저희가 정말 바쁘게 즐기게 되었다는 거죠. 2017년은 너무 많은 2강이 중인 것 같습니다. 2017년은 행복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고생했고 행복한 아이가 되었습니다. 진짜 너무 고생했습니다.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공동군씨! 나는 진짜 못하겠는데. 다수의 시작입니다. 다수의 시작입니다. 은혜의 셀스는 좋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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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혜의 셀스는 좋습니다.